여기는 지금 So Wonderful Day in Bangkok입니다 한 번만 잘나? 안녕하세요 조용! 이거 뭐 초가 있어요? 예쁜 소감을 말해주세요 시작! 어... 어... 뭐야 이거 진짜 아 이거 뭐야? 애교 보여주세요 시작! 방콕으로 이행시 방 방 안에 있다보니 콕 콕 다음 준비 캐비어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세요 시작! 어... 내가 이거 뭐 그렇다고 막 하는 거 같잖아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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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인터뷰가 너무 놀라워요 시작! 유나로 이행시 윤? 유나는요 아 아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너에게 곡 중 가장 좋아하는 소절을 불러주세요 너에게 곡 중 가장 좋아하는 소절을 불러주세요 시작! 어... 난... 어... 비결... 카메라를 보고 아이컨택 해주세요 시작!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... 카메라를 보고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작! 네... 팬 여러분들 어... 오랜만에 이런 인터뷰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거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너무 내 스타일이야 너무 제 스타일의 인터뷰에요 자주... 저에게...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에 다 들고 있어서 머리를 넘길 수가 없어요 제가... 즐거웠습니다 안녕 자... 잘가요 진짜 웃겨 저도 한 번밖에 안 해요 안녕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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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음 한국에서 팬분들을 또 만나고 두번째로 원더풀 데이를 만들러 온 곳인데요 여기서도 즐거운 추억 많이많이 만들고 가겠습니다 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함께 이길 두 손 꼭 잡고 걸어간대도 절대 헤어지지 않네 즐거운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